길이 보이, 본명 홍시영 1991년생, 올해로 29세 이름의 뜻은 앞길이 보인다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무런 뜻 없이 지었고 인터뷰 때 급조한 것이라네요 저스티뮤직 부사장, 위더플러 공동대표, 아이사피 대표, 우주비앵크루의 수장, 일중독자 작업속도가 굉장히 빠른 래퍼 서울 도봉구 창동 주민이며 국제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힙합 전공 연계국어, 길이, 거지 보이, 호구보이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래퍼 롤, 오버워치, 플레이스테이션을 좋아하는 래퍼 호구 같은 찌질한 감성의 가사들을 많이 쓰지만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거의 다 지어낸 얘기라네요 시골에서 평화롭게 음악을 하는 게 꿈이고 SM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 히치아이커 버벌진트가 롤모델이랍니다 원래 만화가 꿈이었지만 고1 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랩하는 걸 보고 시작했고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면서 작곡도 배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글리덕이 길이보이의 음악을 듣게 되고 스윙스에게 길이보이를 추천하면서 저스티뮤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발표한 곡이 첫 싱글, You Look So Good To Me인데요 이후 같은 크루에 있는 긱스의 릴보이와 콜라보한 한자네요, 얼굴에 다 써있네요 등 싱글을 발표하다가 2012년에 명반 치명적인 앨범 시리즈와 육감적인 앨범을 냅니다 더 흐르는 눈물 시에 꽃에 질렀는 게 너무 나쁜 것 같아 더러워진 밤 청소를 뱅날 해봐 다시 더러워지잖아 두 발에 무릎 붙인 땅 떠나가 넌 날 변기 위에서 울리고 난 변기구 없어 넌 날 하루 더 저스티뮤직 초창기 멤버임 시잼, 빌스텍스, 천재노창, 스윙스와 컴피령 앨범들을 내다가 저스티뮤직이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된 파급효과 앨범이 나옵니다 저스티뮤직 떡상과 동시에 길이보이는 쇼미더머니 3에 나오게 됩니다 초반에는 우승후보로 꼽혔지만 불안한 무대들의 연속에 탑3의 관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고등래퍼와 쇼미더머니 우승을 동시에 해본 프로듀서를 하게 되죠 또 엠넷에서 방영한 노우멀시에도 나오는 등 방송에서도 얼굴을 많이 비춥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길이보이의 진정한 허슬링이 시작됩니다 양이 양이다 보니 OST, 컴필 앨범 다 빼고 오직 길이보이의 앨범과 액기스 같은 곡만 쩍쩍 뽑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앨범 커버로 얼빠들을 알아서 걸러주는 정규앨범 성인식과 외롬적인 내곡 호구가 발매됩니다 I'm fine, 너가 없는 도시에서 꿀리면 안 돼 흐르는 눈물 모른 척했어 다 소용없는 짓, 괜타는 척 배만한 몸에 예쁜 여자를 쨍쩡하는 것 너 정도 여가 만나려면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니 오늘은 또 어디가니 세상은 몰래 이런 건가 봐 그 많은 두 다리를 어디가 늦게 들이 걷는 밭 속 장미야 사자가 되게 사자가 되게 2016년 예쁘잖아 기본적인 세 곡 술자리 그리고 정규앨범 기계적인 앨범이 나옵니다 길이보이 스스로 정말 좋은 곡인데 못 떠서 아쉽다는 하루종일을 포함한 액기스 같은 곡들 들어볼까요? 술은 약간 마셨지만 뼈는 꼬이지 않고 술에 힘을 내었다 Tell me why 대체 내가 널 잘못했니 Tell me why 지금은 그리고 2017년 고등래퍼로 힘들었을까요? 2017년에는 작업물을 별로 내지 않기는 개뿔 오히려 더 많은 곡들을 발매하는데요 신고식 5곡, 바보상자 스타, 정규앨범 졸업식을 발매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변할 줄 알았어 내 비만 있으면 전부 될 줄 알아 떠나는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바보상자 스타, 넌 내 인연이 되어줘 우연히 만나 내 인연이 되어줘 와 드디어 2018년입니다 이런 말하면 신뢰일 수도 있지만 미친 사람 같습니다 2018년에는 EP, 싱글, 컴필, 정규까지 합치면 낸 앨범만 무려 11개 참여곡, 피처링, 작사, 작곡까지 합하면 2018년에만 123곡 거의 뭐 월간 길이보이죠? 거기다 쇼미더머니와 딩고아이, 플렉스까지 정말 대단하죠? 길이보이 팬들도 좋아할 법인데 오히려 일을 그만하라는 말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그럼 2018년의 미친 자곡물 잠시 들어볼까요? 2019년입니다 아직 2개월도 안됐지만 우주비행 크로원들과 함께한 KGB OBC 프롬 우주비행 볼륨 1 저스트 뮤직 인디고 위더 플럭 멤버들과 함께한 IMJM WDP를 발매합니다 작년 쇼미더머니 프로듀서 올해 고등래퍼 프로듀서 저스트 뮤직 멤버들의 사건 사고 길이보이가 야심차게 선보인 레이블 위더 플럭에서 갑작스레 릴체리 지토모가 나가는 등 마음고생이 심했을 길이보이인데요 팬의 입장으로 좋은 노래를 그만큼 많이 들으면 좋지만 조금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을 만큼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길이보이의 행복 기대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코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